와 막 나와 얼마에요? 25! 25! 어금 끝내줘 이제 집어넣어 왔다 왔다 20? 22 22 이거 22였어 20?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통영 뉴코리아호 또 승선하러 통영으로 또 왔는데 지난번에 막판에 약간 피딩이 걸려서 막판에 조금 잡았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풍 옮기시고 세번째 포인트까지 안좋았어요 풍 놓는 선사들은 풍을 한번 옮기기를 많이 꺼려하시는데 선장님께서 젊으신지 누구 하나 크레임 건 사람이 없는데 선뜻 풍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장님 뭐지? 하고 다시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두 자릿수 확인했습니다 열쇠 말인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선장님 배로 코리아호 선장님 배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자리는 지난번에 3번 오늘은 2번 2번을 뽑았습니다 오늘 5월 31일 월요일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12시 이후부터는 잡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전날 조항 소식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그저께까지 조항이 좋다고 하시는데 여기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반달에서 보름달까지는 월명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월명기간에 날씨가 맑으면 달이 좀 밝게 비치겠죠 그래서 한측군들의 정설은 월명기간에 날이 맑으면 지버가 잘 안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 역시 좀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도 조항에서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조항 소식은 좋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출항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도착할 때까지 컵라면은 질리죠 바람에 시켜먹는 컵라면이 끝내줍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안가울거라고 80g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같이 80g입니다 이제 푹 놓고 시작합니다 얘는 45 손으로 들은거 얘는 50 준비들 다 아신거 같으니까 첫 수 이벤트 먼저 들어갑니다 뉴코리아오에서 자잘한 이벤트 이런거 많이 하시죠? 태클 박스도 올려있고 자 해가 아직 있는 어어 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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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실하게 했는데 아이고 살짝 문산봤습니다 아 아 이벤트 딱 그러니까요 아 그 오겠지요 뒤에 가시면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도시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 반찬이 좋아 어 여기 날씨가 안좋으니까 달리 절로 가세요 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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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4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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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철수 올라왔던 소식에 살해가 확 걸리네 어 어 어 오늘 이거 뭐 부용 이런거 있네 호호 쏘는 애파리입니다 쏘는 애파리 에이 교체 장면이 땡이 얘밖에 없는데 안 무는 시간인가 안 무는 시간인가 아 아 갈치죠 오 또 좀 올려보려구요 너무 입질없어가지고 뒷바람이네요 또 뒷바람이네요 아 마스 아 마스요?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? 이상한거에 뭐네 작지만 작지만 마스 어 이상한거에 뭐네 얼마에 나왔어요? 22 22? 22 아무거라도 좀 나와야죠 네 오 한마리 나오더니 금방 또 나와요 핑크의 레이저 그 줄무늬 체크무늬 그거에 나왔거든요 레이저에 나오네 히트 오우씨 오우 오우 예 이거 괜찮네요 예예 아니 근데 같은 색깔은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20이요 20 예 이거 사장님 몇몇? 20 20이요 20 순간 마스였어요 순간 마스였어요 순간 마스였어요 한계는 30m 맞춰보시고요 하나나 한 25m 정도 맞춰나 보이셔요 오우 칼치요? 오우 아이고 조그만놈이 그냥 다가온게 오르네 다가온게 오르네 오우 쌍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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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쌍거리 35m 35 오우 어쩐지 오우 지금 35m에서 쌍거리 나왔답니다 35m 이야 저도 한마리 아 오랜만에 진짜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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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어라? 아이고 이야 이걸 이걸 담아야 되나 말아야되나 이걸 아 이야 아리도 채워야지 겨울 진짜 더블 혼자 더블 혼자 더블 하시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저도 이게 뭐 사이즈였나? 오우 예시 이야 저거 떨어지는거 아니야? 이야 하나 걸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오우 쌍거리 예 오우 이야 20m에요 딱 아이고 아직 두 자릿속도 못했으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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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아하다 히트 몇 미터에요? 29 29 29 어 어르신 어묵탕 드세요? 저거 오우 감사합니다 아 하아 하아 어르신 한 20마리 넘게 잡으셨죠? 네 어 제가 보니까 바닥에 다 깔려있던데 네 왓어 장으로 왔어 어 왔네 옷함기 보고있었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어묵맛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 이거 18m인데 이야 18m 예 어 20m에 또 찍히네 요건 16m 지금부터 태클 박스 이벤트 들어갑니다 보조가방 태클 박스 이벤트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물돌이 타임이라던지 입질이 소강상태가 되면 독려하시려고 이벤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입질 예예 기다려보세요 아 턱 쳤는데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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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30 nam 아 오랜만이란 말이야 오늘 오 이건 큰데? 35호 돼서 제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오따 이건 큰데? 이런게 막상 건조하면 작다고요 갈치인가요? 작은 녀석이네요 장래우 오 야 재수네 진짜 위에서 빠졌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재수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게 아홉 마리째래 이야 두자리 쏠려나 이거 요거는 33cm 아직 34cm가 제일 큽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8분 남았습니다 8분 오 뭐야 고등어? 참치? 고등어 고등어 와 시장 사이즈네요 와 이야 하하하하 그렇지 네 오긴 해 아휴 떨어졌네 갈치인가봐요 갈치 어? 또 있네 어라? 갈치인가? 갈치네 이런 하하하하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이 집안 좋죠 2.3지 예 하하하하 오 이 집안 좋죠 2.3지 아우 좋죠 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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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한마디 고기 아 아니 왜 늦게 나오고있어 이거 하하하하 인재 10마리 현재 시간 1시 30분입니다 4시까지 일단 진행합니다. 4시까지 진행하고 좀 더 고기가 올라온다 싶으면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하겠습니다. 왔다 갔나봐요. 아 이거 모래도 좀 해봐야지 안되겠어. 애들이 물 밖이니까 또 없지를 않으나 아휴 진짜 턱치고만 해. 물이 바뀌어도 원주름 밑으로 들어가네. 나오면 안 피곤해. 아휴 오랜만에 한마디. 아휴 오랜만에 한마디. 에? 아휴 씨. 그나마 또 빠졌어. 삽질의 연속이구만. 오늘은 틀린 것 같아요. 30메라네. 예상차가 악у può는 경이라네. 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5일 오우, 이거... 몬트 챱이 괜찮은데? 와, 막 나와. 얼마예요? 25, 25. 와, 어금 끝내줘. 이제 집어댔어. 나와. 갑자기. 20, 22, 22. 이거 22였어. 20, 22. 20, 22. 20, 22. 22, 22. 22, 22. 오우, 씨. 12 없는데? 처리대가? 없어 없어 잡았다가 빠졌어 와 이게 민감하면서 걸리고 같이 있네 그래도 막판에 이게 어디야 또 왔어 자 원투체비 22m 22 22 22 아니 아니 22 둘둘 한마리 두마리 16개 잡았어 20개까지 이 앞전에 아예 못 잡았어 어우 위트 오 더블 21 22 22 네 네 19,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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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오우 씨 좋아 막판에 왜 이러지 와 이거 횡재하네 막판에 와 신나네 이거 진짜 24 24 아 빠졌다 25 25 아 좋아요 좋아 오 뭐야 오 뭔데 생선인가 왜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쌍거리 좋아 에이 놓쳤다 아 이거 참 갑자기 막 나와서 와 와 와 갑자기 막 나오네요 오늘 꽉 치는 줄 알았는데 오우 갑자기 그냥 막판에 쌍거리도 나오고 막 근데 되게 신기한게 어탐보다 입질하고 보면 거기에 줄이 가있어요 어탐이 조금 느려 당연히겠죠 원래 그런거에요? 네 그러니까 맨날 어탐만 따로 다니니까 못잡지 제가 현재 시간 4시 15분입니다 아 예 20분 뒤에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어? 아 씨 20분 뒤에 철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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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우 오우 아 좋아요 잠시만요 에어라 에이 전지 에이 접으셨어요? 접으셨어요? 좋지 흑 오 오 두 뭐야? 뭐야? 어퍼네 환장하시겠네 밤새 이렇게 조금만 했으면 20분도 하십시오 아 좋았어 파이팅 20m 15m 들어옵니다 이제 왔어 여러분 원투첩이 끝내줘요 피닝 들어왔을때 백호역 특정입니다 항상 부연말 투어오셔 야구 거대해서 지금 카드 Grandpa 빙 손 빙 빙 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넣으면 나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아니야.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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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. 달려있어. 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서 나오지? 미치겠다. 와 진짜 소름이야 소름. 22m 미친듯이 나와. 너무 나와. 늘어나. 사이즈도 좋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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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설마. 빨리 한 것도 아닌데. 와. 와. 전. 전. 빵이 아니에요. 오. 됐어. 됐어. 갈치도 한 마리 잡고. 와. 원래 좀 아쉬워야지. 다음이 쪼닥 식구들한테는. 그래서. 오늘은. 아쉬움을 드리고 하고. 여기서 이렇게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. 수고하셨어요. 많이들 잡으셨나? 와. 망풀도 있어? 아니.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지? 사고쳤다. 사고쳤다고요. 누가야. 다채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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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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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